철파타 쇼케이스 톡 쏘는 탄산처럼 시원한 목소리와 달달한 과즙이 넘치는 여름 과일 같은 비주얼 제철을 맞아 물맛난 고기처럼 무대 위를 헤엄쳐 다니는 명불허전 퍼포먼스 퀸 청아가 솔직 담백한 정규 2집을 들고 컴백했습니다 여름과 함께 돌아온 썸머 퀸 청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아가 정말 2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조금 무거워요 이거 무겁다 지금 우리 2집 앨범 받았거든요 와 이건 사진첩이네 맞아요 컨셉이 약간 패션북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반절 나왔어요 아 반절만? 네 파트1 파트2로 나뉘어서 아 그럼 파트2도 또 모아야 되네 네 맞아요 모아주셔야 돼요 와 이 속에 사진들이 너무 예쁜데 와 맞아요 계속 칭찬해주셨어요 아니 이건 진짜 소장각이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예쁜 앨범은 처음 봐요 우와 속에 우리 청아 사진도 너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우리 청아 보면서 맞아요 계속 칭찬해주셨어요 계속 예쁜 얘기만 했어요 아 부끄러워 근데 우리 청아가 작년 2월에 만나고 1년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와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죠? 빨라요 근데 우리 청아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더 좀 좀 캄해졌다 그러나 아 진짜요? 뭘 더 분위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성숙해졌네요 아 살도 엄청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조금 운동을 좀 했는데 체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그 같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앨범 속에서 이런 포즈를 네 조금 과감하게 라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오랜만에 만나는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보는 라디오 보면서 한번 우리 청아가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이죠 우리 청아가 그리고 메이크업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 네 저번에는 제가 라인을 좀 이렇게 센 컨셉이어서 세게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끝에만 살짝 그리고 그래서 분위기가 있구나 네 다시 조금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강재구씨가 네 꺄 청아님 너무 예뻐요 머리 색깔 때문인지 더 여신 같아요 히히히 회사 땡땡이치고 청아씨 보려고 들어왔어요? 네 라고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청아씨 헤어컬러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요 제가 사실 아이스블루로 세화를 했었는데 이게 빠지면 살짝 회색빛이 돈대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빠진 상태 그래서 여신 분위기가 느낌이 화장 안 하면은 잘못하면 약간 할머니 분위기도 나긴 하는데 근데 그 색깔 빠지기 전에도 너무 신비하고 예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음방 때 한 번 더 입히고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이성민씨가 네 이성민 아 너무 반가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작년 초에 최파타의 청아 누나 나왔을 때 두 분 케미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출연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청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김가온씨가 네 와 청아씨 이제 신곡 나오자마자 어제 신곡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아씨의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름 댄스하면 청아 아닌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름엔 또 이렇게 썸머 퀸이라는 발명까지 여름엔 안 날 수 없죠 근데 뭐 벌써 12시 롤러코스터 청아씨에게는 이 두 노래가 정말 특별한 곡이에요 그쵸? 네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규 2집까지 끌고 오게끔 해준 곡들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신기한 거는 롤러코스터랑 벌써 12시가 1월달 곡들이에요 발표했을 때 1월달이었는데 저를 여름 가수로 항상 그러네 왜 여름 이미지지 그러니까요 여름 것을 항상 인지를 해주시고 또 제 대표곡은 겨울에 발표한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겨울 여름 둘 다 사랑해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혼자 근데 또 여름에 또 2집 앨범이 나왔으니까 그전에도 다 여름 맞아요 여름 곡들도 되게 많긴 해요 제가 근데 뭔가 대표 여름곡이 아마 데뷔곡 Why Don't You Know랑 Love You인 것 같은데 네 그 곡들보다 더 상큼하고 밝은 여름곡으로 2집에 담아왔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청아씨는 대표곡이 정말 많은데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본인 노래는 뭐예요? 제 생각엔 아마 이 정규 2집에 있는 곡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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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뭔가 제 새로운 대표곡이 되어주길 바래요 뭔가 스파클링이 너무 팬분들 별아랑이랑도 너무 잘 맞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팬분들이 제가 여름 청아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 다시 좀 상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갈증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2집 앨범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커졌어요 네 뭔가 아직까지 가장 좋아하는 본인 노래는 2집 앨범에 있을 것이다 맞아요 사실 벌써 12시 뭐 이런 거는 무조건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후배들도 맞아요 추구 또 뭐 연예인들도 커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제일 그래도 잘하는 어떤 인상 깊었든 꼭 가수 아니더라도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아이오아이 유정이가 진짜 춤을 너무너무 잘 춰요 그 친구가 포인트를 되게 잘 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도연이도 위키미키 유정이 도연이가 진짜 포인트를 잘 집어내줘서 그 친구들에게 그래도 그중에 최고는 청아 전 원곡자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래요 이렇게 매력적인 뮤지션 청아씨가 두 번째 정규 앨범 베어 앤 레어 네 맞아요 파트 1을 바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 그럼 이게 뜨거운 거네 네 맞아요 안 뜨거워네 안 뜨거워네 뜨거워네 네 이 아름씨가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요즘 가수들 보면 정규 앨범의 이름을 어렵게 짓는 것 같아요 그게 멋져 보이기는 하는데 정규 앨범 이름에는 원래 살짝 힘을 줘야 하는 건가요? 베어 앤 레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그래 사실 다들 이게 또 추세인가봐요 다들 어렵게 짓나요? 제가 사실 1집은 케렌시아라고도 좀 이렇게 스페인어여서 좀 어렵게 다가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약간 휴식 맞아요 안식처 이런 느낌이었는데 베어 앤 레어는 어떤 뜻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헐벗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 앨범 자체가 나오는 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뭔가 감정들을 쏟아내거나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 저의 내면속 이야기들 한 번도 음악적으로 풀어내보지 못해서 이번에 그냥 용감하게 좀 풀어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보호를 못 받는 느낌도 살짝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헐벗은 느낌도 들었고 또 이제 앨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 메이크업도 없고 누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또 제가 앨범 때 항상 화려했기 때문에 한번 용감하게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내볼까 하는 뜻에서 베어가 나왔고요 레어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예정인데 파트2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음악들을 많이 담고 있는 앨범이라서 레어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청아 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메이크업도 막 강렬하고 화려하고 이래서 썸머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청순하게 메이크업 거의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누디하게 별로 입은 거 없고 그런 느낌이 절친 정도 그런 느낌이 너무 청순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나왔어요 뭔가 야한 느낌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군요 약간 헐벗은 느낌이라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거는 이제 이런 느낌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서은지 씨가 네 서은지 님께서 청아 씨가 이번 앨범 모든 곡의 프로듀싱과 작사를 직접 했다고 들었어요 한 곡 한 곡 정말 술을 놓은 듯 정성스레 만든 것 같은데 그럼 타이틀 곡 정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나요? 그렇겠네요 한 곡 한 곡이 다 그야말로 내 자식이니까 아 뭔가 이 앨범 프로듀싱을 제가 했고요 사실은 작사는 네 제가 전 곡 거의 다 작사를 하고 이제 정말 약간 정리라던가 아이디어를 작사가님들에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타이틀 곡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우리 별하랑이 보고 싶어하는 거 대중분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 마음에 드신 곡으로 그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저의 성취감을 조금 채우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제 레어에서 그리고 또 나머지 수록곡들에서 채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규 앨범 타이틀 곡 이제 스파클링 근데 그냥 딱 뭐 제가 안 들어봤어도 이거는 너무 청와랑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청아의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뭔가 항상 청량하고 밝고 귀여운 모습들을 좀 그리워해 주셨는데 워낙 다크했었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원하게 그러면 바로 여기서 청아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스파클링을 들어볼 건데요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청아의 스파클링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죠 스파클링 송 바이 청하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진짜 칭찬 많이 해주셨고 정말 청아의 스파클링 듣고 오셨어요 아마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걸어다니시는 분은 뮤비를 못 보셨겠지만 그 노래만으로도 한껏 그 상쾌함과 청량함 시원하시죠 시원하게 파지니까 근데 보면 인어공주 같네요 뮤비 보면 맞아요 인어공주 느낌이었는데 사실 새가 흰색이고 제가 너무 컬러풀하게 나와가지고 앵무새 색깔 뺏었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앵무새 바닷속 앵무새를 컨셉으로 다시 그 뮤비에서는 살짝 아이스블루의 헤어컬러가 너무 신비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와 너무 예쁘네요 그 동작이 그 손동작이나 이런 동작이 굉장히 유연하고 아름답네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용은 이렇게 무용했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왁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손동작이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벌써 12시에도 네 맞아요 다라또 라츠카 언니들도 왁킹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최아름씨가 최아롬시네요 아롬님께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청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아 노래가 드라이브였는데 이번에 스파클링 듣고 이 곡으로 바뀔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우와 드라이브를 아시는구나 드라이브 우리도 몇 번은 틀은 것 같아요 우리 백지시피가 맞다고 와 드라이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수록곡이라서 알기도 쉽지 않은데 찐별이 뮤지시구나 아니 스파클링 대단한데요 네 이지원씨가 와 요즘 뮤비는 거의 영화 같네요 인어공주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너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왜 보통 자기가 이렇게 뮤비를 보면서도 만족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저 부분 좀 아쉬웠는데 아쉽다 하는 건데 저거 할 때 엄청 고생했지 막 이랬는데 네 거의 한 95%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우 제가 너무 마음에 드시죠 본인도 제가 사실 부끄러워서 뮤비가 완성이 계속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봤어요 아 그 기분도 알아요 네 어제 그냥 혹시나 내가 불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그냥 팬분들이랑 시원하게 같이 봐야겠다 생각해서 사실 저도 몇 번 못 봤어요 네 만족하게 또 예쁘게 색감을 살려주셔서 너무 예쁘네 만족스럽습니다 자 6802님이 네 노래 중간중간 효과음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탄산수에 빠져있는 기분이고 진짜 온몸이 톡톡 쏘는 게 제목이랑 찰떡입니다 그쵸 그게 사실 톡 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제가 녹음을 살짝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더 시원하게 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처음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술 마시는 것 같다고 술 마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술은 술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스파클링이에요 뭐든 좋습니다 이준호씨가 네 아 준호님 네 이번 여름은 청아의 스파클링으로 시원 청량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서 전세기도 아낄 수 전기세도 전기세도 전세기를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청량하고 시원하네 근데 진짜 에어컨 저는 에어컨 잘 안 틀거든요 에어컨 아끼셨으면 좋겠다 그러네 이거 시원하네 소리도 그렇고 여러분 이 스파클링 뮤비는 장난 아닌데요 여름에 카페 같은데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에어컨이 진짜 경비가 확 줄겠네요 진짜 시원한 청량한 그런 뮤비였어요 김지연씨가 아 이런거 너무 좋죠 이번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청아씨 의상이나 메이크업이 찰떡인데 이런 스타일링도 청아씨가 직접 고른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메인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헤메스 언니들이 너무 우리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헤메스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줄인 별걸 다 줄이죠 제가 별다 줄이긴 해요 헤메스 헤메스 언니들이 헤메스 내까지 헤메스 내까지 너무 신경을 많이 직접 써주시고 저는 이제 이런 그런 것들 맨 마지막에 제가 하얀색 옷에 반짝이 반짝이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 바지도 바지가 아니었어요 언니 이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바지로 리폼을 하거나 이 위에도 살짝 부품을 좀 줄이면 더 예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조금씩 같이 내기도 하고 아 언니 이거 살짝 기장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언니 이런 디자인으로 우리 봄에 보는 거 어때? 이런 토싱을 하는 것 같아요 토스를 하고 완벽히 해주는 건 헤메스 내까지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떤 컨셉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할 때 적극적인 네 보통 저는 이제 언니들이 해주시는 거에 딱히 거부감을 안 느끼고요 워낙 뭐 프로로서 잘 맞춰서 오시니까 네 어떤 색감을 쓰시던 어떤 도전적인 거를 해주시던 딱히 나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편은 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언니들도 이제 저보다 더 골머리 아파가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막 그쪽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워낙 뭐 청하 씨를 잘 아니까 맞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거기서 아 요거만 좀 줄여주세요 여기 좀 이어 요정도 네네네 박그린 씨가 트랙마다 다양한 매력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가장 애착이 가는 수록곡은 어떤 곡인지 알고 싶어요 스파클링 너무 청량하고 좋아요 역시 여름에는 김청하 하트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곡이 제일 애착이 애착이 가는 뭐 다 가겠지만 아 너무 어렵다 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스파클링? 아 진짜 타이틀을 제외하고서는 딱 두 곡이 생각이 나는데 Love Me Out Loud라는 곡이 있는데요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Good Night My Princess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선물한 곡이에요 다 뜻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저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사 쓸 때도 가장 좀 머리가 아팠다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팬들을 생각하면서 쓰셨다는 네 Love Me Out Loud 시원하게 네 이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4부에는 우리 청하 씨랑 함께 백화점 상품권 백만원의 주인공도 뽑을 예정입니다 고요 끝에 널 찾아 깊어진 어둠 속 유일한 별빛은 너 하나 화전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점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스파클링처럼 톡톡 튀는 써머 퀸 청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하트 똑같은 카메라인데 어쩜 제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보면 청하 씨는 팬분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네요 항상 글 써주시고 항상 계셨던 분들은 너무 기억을 그러네요 김영현 씨가 청하 언니 너무 예뻐요 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했는데 청하 언니 텐션 보니까 걱정이 싹 날아나갔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앨범이 나올 때 좀 많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하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텐션이 거의 스프링이에요 스파클 하죠 제가 노래만큼 상큼하게 해야 돼가지고 그러네요 스파클링을 갖고 나왔는데 늘 김빠진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턱 사야 되니까 그러네요 박미정 씨가 네 덕분에 오늘 새로운 신조어를 배웠네요 헤매쓰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중딩이 아들한테 오늘 써먹어 봐야겠어요 아드님 관심 가져주시겠죠 헤매쓰네 원래 이제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헤드메 헤드메 스드메 스드메 아 스드메 스드메는 뭐지? 그거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뭐 할 때는 많이 들어봤어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근데 오늘 헤매쓰네는 아주 헤어, 메이크업 네일까지 스타일 네일까지 아 재밌네요 네 맞아 박미정 씨 꼭 하세요 요즘 왜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 말 줄이면서 막 아냐고 막 물어봐요 저한테도 근데 이거 박미정 씨가 먼저 아들아 헤매쓰네가 뭐게 아 근데 저도 신도를 잘 모르는 편인데 이제 하도 어 우리 헤매쓰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한 번에 물어보다 보니까 아마 근데 가수분들은 진짜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헤매쓰네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청아권에 진짜 네까지 붙였어요 원래 스드메도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스튜디오 잡아야 되고 드레스, 메이크업 해야 되고 배인지 씨가 아 인지님 안녕하세요 어제 쇼케이스에서는 이번 앨범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아직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들으셨나요? 이번 앨범 전곡이 다 너무 좋아요 활동 화이팅! 라고도 고마워요 아 그래요? 어제 나왔으니까 사실 어머니에 대한 선물곡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어머니한테 절대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항상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머니가 어떤 반응인지 아직 모른다라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라이브 때 칵테일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 너무 예쁘고 선물곡 너무 고마워 근데 칵테일은 참 똥손 키키키가 되게 현실적이시고 엄청난 대중이세요 그래서 사실 타이틀 아니면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또 제가 이제 막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니까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이러면서 딸이 좀 우셨겠다 네 우셨어요 우셨고 근데 칵테일 만드는 건 진짜 똥손이라고 아 근데 칵테일 왜 못 만들었어요? 아 제가 재료도 잘 습득을 못했었고요 게임을 통해서 아 그러면 네 요리 같은 거는 잘 진짜 잘 못해요 아 진짜 못하고 그 대신에 가리는 거 없이 정말 다 잘 먹어요 뭐 항상 이제 편식을 안 한다면 듣는 이제 질문이 고수 뭐 이제 선지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네 안 가려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도 이 텐션을 보니까 아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잘 먹는 건강한 청하라는 게 느껴져요 네 사실 킬링미 때보다 몸무게는 좀 늘었어요 킬링미 때가 제일 몸도 아프고 안 건강했을 시절인데 지금은 너무 건강한 네 운동으로 뺏기도 했고 체력을 조금만 길러서 진짜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네 칵테일 똥손이라도 네 배우겠습니다 5100님이 네 어제 음원 발매 했으니 아직 음악방송 무대는 안 하셨죠 음원 퀸답게 이번에도 당연히 1위를 아 글쎄요 할 것 같은데 음악방송 1위 공약은 생각해두신 거 있나요? 아 사실 높일 수도 있는데 음방은 음방은 좀 너무 어려워요 음방은? 만약에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면은 제가 라치카 리안언니랑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 힙한 버전을 해보자고 톡 속에 만들어줘 하면서 되게 상큼하고 귀여운데 이러면서 아히 힙한 버전을 해보자 사비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힙한 스파클링 버전을 보시고 싶다면 원하면 막 응원하고 마구마구 시원 언니 들어주세요 아 뭐 1위 공약도 생각해두셨네요 네 와 근데 그거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1위 안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좋은 성적인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싶어서 아니요 1위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예 기대하고요 자 이정희씨가 요즘은 뮤직비디오 외에 음악방송 무대에서 직캠도 찍어야 하고 릴레이 댄스도 해야 하고 틱톡 챌린지도 엄청난 반 엄청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청아씨도 앨범 되고 나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거죠 아 요즘은 진짜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SNS 챌린지도 해야 되고 그쵸 맞아요 이거는 또 막 챌린지 해주셔야 되는 분이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사실 대중분들이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동료 친구들도 해주고 네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앨범 낼 때 포토카드도 여러 장 찍어야 하고 네 맞아요 셀카로 저도 여기 앨범 사이사이에 포토카드 와 있어요 민감이네 민망하게 이렇게 막 이쁜 척을 뭔가 탭들 앞에서 막 하트를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음악방송도 직캠 영상도 몇 개씩 찍어야 되고 네 근데 이건 너무 다행인게요 제가 그냥 이제 무대를 하고 있으면 따로 그냥 업로드가 되는 거 같아요 따로 찍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와 정말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가수도 못할 거 같아요 너무 해야 되기만 아니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요즘 세상이라서 많이 편해졌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좋은 거 같아요 이 제니씨가 네 제니님께서 청아씨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오 그래요 아 너무 좋아해요 요즘도 떡볶이나 닭볶음탕을 자주 드시나요? 요즘 청아씨가 꽂힌 음식이 궁금합니다 아 진짜 이건 한결같네요 네 제가 닭볶음탕을 음원 발표 전날 아 매운 걸 이제 파이어업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먹으러 갔거든요 아 우리 청아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 에너지가 있구나 아 큰일났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아픈 이유로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많이 이제 너무 맵다 싶으면은 조금 자제하자 아니 엄마도 매운 걸 좋아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약간 얼큰한 정도를 좋아하시지 매운 정도로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청아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매운 맵게 먹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매콤함이 좀 그냥 익숙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편식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매운 걸 조금씩 넣어주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나 봐요 그렇구나 네 막 김치 이런 거 편식하지 말라고 닭볶음탕 워낙 좋아요 그러면 청아씨에도 여름 보양식 삼복 더위에 몸보신 음식 이런 거 막 계속 챙겨 먹고 네 엄청 잘 챙겨 먹어요 아 오늘 먹는 날이니까 먹어야지 초박 때도 또 먹고 몸먹고 자 7411님이 얼마 전 워터축제 무대에서 청아씨를 봤어요 오랜만에 무대에서 본 청아 너무 반가웠어요 자주자주 보고 싶어요 자주 돼요? 워터축제는 무조건 우리 청아죠 감사합니다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3년 만에 너무 신기했어요 어땠어요? 직접 관객들 마주하니까? 진짜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3년 만에 제가 무대를 내가 무대를 할 수 있겠지? 데뷔하는 것 같고 생각 안 나고 내가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 이 코로나가 또 미워지고 막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너무 반겨주셔서 또 그 걱정인형들이 사라지고 그냥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에너지가 막 소름이 쫙쫙쫙 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래서 사실 이제 막 물도 뿌려주시고 이제 얼굴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했는데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끝나고 알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감사해요 아 진짜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김하나씨가 정아언니 이번 2집 앨범을 만들면서 모든 수록곡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언니가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한 구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긴 한데 이제 그냥 깨달은 거는 깨져버린 맘은 고스란히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상처받았던 걸 치유해야 되지 않아도 그냥 고스란히 두어도 그대로도 다양하게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구나 이 상처들조차도 나를 만들어주는 일부가 되는구나 하나가 딱 깨어나서 그냥 고스란히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제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막 다시 붙여야 될 것 같고 붙이려고 힐링해야 될 것 같고 깨져버린 마음은 고스란히 깨져버린 마음은 고스란히 김하나씨 깨져버린 마음은 고스란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청아씨가 너무 아낀다고 했던 수록곡 뭐였죠?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곡 이제 이 곡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저 홀로 키워주셨는데 새벽에 출근을 항상 하셨어요 새벽 출근길에 제가 이불 속에서 나지막히 전하는 그때 못 전한 인사를 제가 노래로 표현해냈습니다 즐겨주세요 굿나잇 마이 프린세스 듣고 올게요 청아의 굿나잇 마이 프린세스 듣고 오셨습니다 조정 씨가 깨져버린 마음은 고스란히 시간이 치유해 주겠죠? 청아의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너무 예쁘네요 노래 설명하는 청아도 참 순수해 보여요 순수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7803님 청아씨는 생각이 제가 읽어도 되겠죠? 쑥쑥 굉장히 깊고 성숙한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 느낌? 그런 생각과 성격이 청아씨 노래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히히 엄마가 엄청 뿌듯해 하시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해 주셨어요 엄마가 진짜 흑스러워서 말씀을 잘 안 하셔도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너는 칵테일은 아니야. 그건 아마 진심이지 않았을까. 끝난 마이 프랜차스 들으면서 청아시도 앨범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내도 많이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내일도 다 너무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예고했던 청출 조사 기간을 맞아 다시 돌아온 통큰 이벤트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자 우리 청아씨와 함께 100만원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아씨가 어떤 이벤트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원 자격도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최파타로 문자와 사연을 보내준 분들 중 딱 한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최파타로 온 문자는 총 2,900개 먼저 맨 앞자리 천의 자리부터 뽑아볼게요. 자 하정 언니가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짠! 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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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려허아! 짠! 짠! 잰! 자 2천! 2천에 숙착합니다. 2천! 우리 청아가 100의 자리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구 2000 800 자 10자리 2800 6 이거 9이다 2890 2890 오 0 2890번째 2890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 당첨되셨는데 직업 제작진이 당첨자분을 찬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나왔습니다 2890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요 김순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김순희씨는 딱 문자 하나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쁜 언니가 노래도 잘하네요 풀없다 물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딱 하나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셨는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순희님 오늘 청아씨랑 전화 연결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너무 빨리 가요 김순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1년 반 만에 우리 청아씨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통화도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또 초대 꼭 해주세요 레어 파트2 할 때 나오셔야 겠는데요 네 너무 감사해요 바로 바로 달려오세요 바로 바로 자 그럼 끝곡으로 지금 흐르는 곡이 청아씨의 캘리포니아 드림 네 이 노래 틀면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뭐 파트2 가지고 달려오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아 스파클링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에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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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wh Kanye 나 차 clicked 네 네 있어서 이거 포 뺌 네탕 오